자 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재밌난지 잘 봐야죠. Y10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꽃길 놔두고 꿈 찾아서 미국에 머물렀던 양현종. 마침내 메이저리그 엔트리에 들었다. 어제 따끈따끈하다면서 제가 소식 전했는데 바로 어제 경기 나왔습니다. LA에인젤스 상대로 등번호 36번 달고 4대7로 뒤진 3회 초 2-4-2-3로 위기에서 9원 투수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9원 투수요. 네 사실 선발 투수가 2회 만에 안타 10개 맞고 7점 내줬습니다. 난타당하고 내려갔어요. 양현종은 4와 3분의 1이닝을 볼렛 없이 홈런 1개 포함해서 안타 5개 맞았고 2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공을 66개 던졌는데 그중에 44개가 스트라이크였고요. 직구 최고 시속은 90.8마일 약 146km였어요. 146km. 양현종 뭐 표정도 좋고 자신감 있게 잘 던지더라고요. 경기 끝나고도 재밌었다. 한 경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주 던지면서 좋은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재밌었다. 네. 떨리지도 않나 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소감도 소감이고 경기 대응이 좋았다 볼 수 있겠죠? 네. 공교롭게도 어제 처음 상대한 게 에인젤스의 강타선의 중심 앤서니 랜던이라는 선수예요. 작년 시즌 앞두고 7년간 2억 4천 5백만 달러. 우리 돈 2,720억 원에 계약한 버물입니다. 양현종 선수 연봉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130만 달러 약 14억 원이거든요. 이 버물 다윗과 골리아스의 대결이라 할 수 있는데 2루수 플라이로 가볍게 요리하면서 3회 2,3루 위기를 잘 막았고요. 5회까지 7타자 연속으로 범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맞은 첫 번째 안타가 일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에이 선수입니다. 한일전인. 그렇죠. 한일 슈퍼스타가 맞붙었는데 양현종 초구에 오타니가 기습번트를 떼서 정말 절묘한 안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는 어제 양현종 선수 메이저리그 데뷔라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화제의 중심은 사실 오타니입니다. 왜냐하면 오타니 선수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이도류. 영어로 말하면 투웨이 플레이어거든요. 둘 다 투수면 타자를 좀 약하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선수는 둘 다 100%입니다. 정말 잘해요. 올 시즌 홈런 7개를 때려서 공동 선두거든요. 어제 오타니 선발로 나와서 5이닝 4실점으로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런 1위가 선발로 등판해서 승리 투수가 된 거는 1921년 우리가 전설로 알고 있는 베이브루스 이후 딱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선수인데 참 괴물이고 어떻게 보면 만화 주인공 같은 오타니였죠. 다시 양현종으로 돌아오면 텍사스 선발진이 부진하고 어제 또 우드워드 감독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모든 구종을 던졌고 재구도 좋았고 정말 정말 효과적으로 투구했다라고 폭풍 칭찬한 거 보면 양현종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토론토 류현진 선수도 양현종한테 빅리그 콜업된 거 축하한다. 정말 잘 던졌다. 이렇게 메시지를 두 개나 보냈다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도 이도류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 그런데 의족. 의족으로 뛰는 스프린터는 도쿄올림픽에 못 나간다고요? 네. 의족 육상선수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2012년 런던올림픽 때 뛰어다 남아공의 피스토리오스 기억하시죠? 절단장애인 최초로 육상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수감돼 있어서 사실은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블레이드 러너다, 인간 승리 드라마다 얘기 들으면서 감동의 질주 펼쳤던 선수예요. 그거를 보고 나도 올림픽 나가고 싶다 했던 선수가 있어요. 미국의 블레이크 리퍼라는 선수예요.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었는데 9개월 때부터 의족을 신고 농구, 야구, 육상 만능으로 즐겼던 스포츠맨이래요. 장애인 올림픽 그러니까 패럴림픽에서는 이미 메달 2개가 있고요. 세계 신기록도 2번 썼습니다. 비장애인과 비교해서도 400m 최고 기록만 보면 작년 1위보다 좋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었으니까 코로나19 없이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렀던 2019년과 비교해도 이 리퍼의 기록이 톱10에 드는 최상위 스프린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못할 거 없는데 나도 올림픽 나가고 싶다라면서 도쿄올림픽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세계 육상연맹이 도쿄올림픽을 비롯해서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리퍼 못 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의족이 경기력을 너무 과하게 기대 이상으로 높여서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의족, 의족을 끼고 뛰면 이게 의족 때문에 더 결과가 훨씬 잘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어제 발표는 그렇습니다. 세계 육상연맹 공지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리퍼의 상체를 기준으로 추정한 리퍼의 예상키 그러니까 무릎 아래가 없지만 예상한 키를 보면 174.4cm인데 의족을 신은 전체 키를 보니까 184cm다. 그리고 그중에 다리 길이만 104cm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길고 유리하다. 왜냐하면 육상에서는 특히 보폭,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서 의족을 신어서 이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질이 탄소섬유, 일반적으로 카본으로 부르는 이건데 탄성이 좋아서 과장해서 말하면 용수철 달고 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계속 싸우겠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는데 방금 문자 메시지로 0412님께서 참석해서 황보선 시장뉴스 최고 Y10의 자랑인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좋은 제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요. 최고의 자랑입니다. 황보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